안녕하세요. 강릉지혜의 오정연입니다. 저는 이 작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소재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향으로 뛰어다니면서 연구를 하는데요. 이 소재는 계란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프레임 작업을 했고요. 그 위에 계란판을 주각주각 내서 한 개 한 개 다 덧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소재 발굴을 위해서 여러 군데로 많이 다니면서 하는데 이번에 이 소재를 계란판으로 만들어서 후배 선생님들의 소재가 이런 소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그래서 색감도 자연적인 그대로의 색감을 살리면서 거기에 약간의 컬러를 가미를 해서 꽃색하고 같이 맞췄습니다.